삶이 하나의 놀이라면 체리 카트 스코트 삶이 하나의 놀이라면 이것이 그 놀이의 규칙이다. 당신에게는 육체가 주어질 것이다. 좋든 싫든 당신은 그 육체를 이번 생동안 갖고 다닐 것이다. 당신은 삶이라는 학교에 등록할 것이다. 수업시간이 하루 24시간인답게 당신은 그 수업을 좋아할 수도 있고 쓸모없거나 어리석은 것이라 여길 수도 있다. 하지만 충분히 배우지 못하면 같은 수업이 반복될 것이다. 그런 후에 다음 과정으로 나아갈 것이다. 당신이 살아있는 한 수업은 계속되라. 당신은 경험을 통해 배우리라. 실패는 없다. 오직 배워만이 있을 뿐. 실패한 경험은 성공한 경험만큼 똑같이 중요한 과정입니다. 이것보다 더 나은 그것은 없다.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당신을 비추는 거울이다. 어떤 삶을 만들어 나아갈 것인가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있다. 필요한 해답은 모두 자신 안에 있다. 그리고 태어나는 순간 당신은 이 모든 규칙을 잊을 것이다. 당신이 꿈에 built congr Surprise! 당신의 힘이 사라진 타이밍 가